중구가 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유가족, 부상자, 사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국복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대면 전화상담, 사례관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신건강전문기관을 연계합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트라우마의 증상은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두통, 만성적 피로, 무기력감 등이 나타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